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.7도까지 치솟아, 75년 만에 7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무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날씨 소식을 먼저 송예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오늘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습니다.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.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. 역대 최고 기온이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관측된 40도인 것에 감안하면 오늘 경주의 더위가 역대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매우 더웠습니다. 포항이 38.6도까지 올랐고요. 영덕이 38.1도, 울진도 36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러한 찜통더위 탓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경북 지역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온열 질환 환자가 약 24명이나 나타났는데요.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려면 햇살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금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. 또 차 안과 같은 밀폐된 장소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. 아이와 애완동물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. 또 알코올이 든 음료는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요. 카페인 같은 음료는 인유 작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분이 있는 이온 음료 같은 시원한 음료나 물을 섭취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. 당분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. 자세한 기온과 날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간간이 구름만 지나면서 내일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, 영덕과 포항 34도, 경주가 36도가 예상되는데요.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하늘이 맑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가 24도, 독도 22도고요. 한낮에는 울릉도 30도, 독도 24도입니다.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 오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